2에서 음성을 쓰시는 분이 아니 난 2에서 음성을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나 나 어 내 목소리 듣고 나갔어 아니 내 목소리 듣고 나갔어 제 목소리 듣고 나갔어요 마이크 쓰시던 분이었는데 내가 인사하니까 나왔어 아니 내 목소리 그렇게 듣기 싫었나? 음성만 나갔어 게임을 나갔어 와 너무 하신거 아니야? 우리 딸 내가 지켜줄게 우리 딸 죽으면 안돼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이쁜 딸 우리 이쁜 딸 내미 아이 우리 이쁜 딸 내미 죽으면 안돼 아이구 우리 이쁜 딸 엄마가 지켜줄게 5 4 3 2 1 주요는 나한테 시즈크 아이고 우리 딸이 두 명이나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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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지켜줄게 쌍둥이야 쌍둥이 차별하지 않고 지켜줄게 아! 갈렸어 바스티온 바스티온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스티온 재웠어 으아악 엄마 죽는다 딸아 도와줘 아! 우리 딸 어디갔어 아이구 우리 딸 저 옴닝놈을 없애 아 저 그래 메인들러 나왔구요 아이고 우리 힐러 어디갔나요 늠나 아픈거 잘가 어 잘가가 아니네 어디야 으아악 트레이서 좀 잡아줘요 아이고 이번엔 아들이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하하하하 아직 덜 끝난다 어 어 어 어 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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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내가 대신 받아줄게 조져아 이 퇴이지 자식 우리 아들 때렸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때리지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때리지마 트레이서 놈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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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이놈 살았다 요 어 뭐랄 그 신 은 정 하아악 어 아넛봉 받은거 공속이 빨라진 느낌이다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비켜 내 자리라구 바스티언 떠났구요 에너지 채우기 좋은 수단이죠 바스티언에 로드오고 놀고 있는거 봐 아 괜찮아 에너지 채우기 좋은 수단이야 바스티언 아 잠깐만 에너지 죽어요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I love you baby 아우 쩌식 쩌식이 쩌식이 말이야 날 건들지 말라구 메그리 메그리 시메트라 원숭이 뒤에 있다 어디갔니? 아나 어디갔어? 뭐야 아나 어떻게 여기 두켰어 아우 으아아아아아 저리 가 아 내가 집으로 갈게 뭐야 나 왔다 메인캐 나왔다 황금알 한조 나왔습니다 아 이 게임 터졌구요 아 이 게임 터졌구요 어 예 특대가 어깃감을 쩌식들 쩌식들 위에 있는거야 쩌식들아 봐보라구 쩌식 킬 좀 주세요 아 아 안돼 한조 나왔는데 게임 끝났다 아 한조 죽었으면 이거 뭐 게임 게임 터졌다 망했다 아 아 전방에 접호 탑 공국기가 완전히 충전됐다 돌격 맥주 중결더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으어악 날 밀었어 어딜 가려고? 이 자식아? 이 자식아? 샷건 대결? 아 약 빨아요! 식사! 뭐하는거야? 쟁광교님 왜 앉았다 이러면? 쟁광교님 왜그래요?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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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임무 대기조 지멘트라 고맙소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저식아 아잇! 트레이저 너무 많아 고맙소 우리 쟤나타 뭐해? 쟤나타! 쟤나타 쟤나타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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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식들 그리 와보라구 저식들 많은 트레이슨을 우클릭을 젖어 주지 아이 뾱뾱이들 진짜 많아 포탑원 에너지 채우기 좋은 수단이죠? 아잇! 아잇! 뾱뾱이는 안돼 어 뾱뾱이 돼 에너지 많이 찼어 어 많이 모였는데 아! 트와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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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! 젠강규님 사랑해요 초월체험판 감사합니다 조조요! 위도우메이커 아우예! 에너지에 오기 좋은 수단이죠 위도우메이커 광성검! 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누구야? 비비를 내에 있었는데 없었나? 아우예! 최프로는 내꺼다 뾱뾱뾱뾱뾱 바가돈 우클릭 우클릭 한번 더 거기서 우클릭 좌클릭 아이고 좋구요 좋다 좋다 줘 평균 앤드 진짜 67퍼면 줘야죠 팀보 일부러 말 효과하고 있는건데 들으라고